포르쉐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가 최초로 운영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포르쉐 컬렉터스 클럽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는 매년 1개에서 2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마켓 에디션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국이 최초로 마켓 에디션 국가로 선정이 되어 K-에디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50대 한정수량으로만 생산한 것이 특징이며 개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최상위 개념인 존더 분실을 이용하여 한국만을 위한 디자인을 곳곳에 적용한 특별하고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칸 터보 K-에디션을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데 바로 포르쉐 컬렉터스 클럽입니다. 포르쉐 컬렉터스 클럽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크게 4가지의 혜택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르쉐가 주관하고 후원하는 다양한 행사에 초청을 받으실 수 있는 VIP 패스 두 번째로 원하실 때 언제든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예약해드리는 컨시어지 서비스 세 번째로 원하시는 차량을 우선 구매하실 수 있는 프리블리지 펄체스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신차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IP 패스입니다. VIP 패스를 통해 앞으로 출시할 모든 신차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브랜딩 행사에도 향후 3년간 VIP로 초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포르쉐 골프컵 행사에 초청을 드리고요. 포르쉐가 후원하는 해외 골프컵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K-Edition 차량을 구매한 고객님에 하나여 우선 추천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포르쉐가 후원하는 모터쇼라든지 아트뮤직 페스티벌에도 VIP 초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컬렉터스 클럽 고객 50분만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주최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빙 프로그램인 PTE 도쿄 PWRS 행사 중 택일하시면 3년간 1회에 하나여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을 추첨하여 1500만원 상당의 해외 아이스 드라이빙 프로그램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VIP 패스는 키링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 키링을 가지고 포르쉐가 주간 및 후원하는 행사장에 방문하게 되시면 언제나 VIP 케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칸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키링의 충전을 위한 칩을 내장에 누워 이 키링을 가지고 쉽고 간편하게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구매 당일 연도에 사용하실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충전 포인트도 드릴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50분만을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멤버십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서비스센터 예약 시 이 콜센터로 3일 전에만 전화를 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딜러사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센터 이용 가능하시며 고객님께서 보휘하고 계신 포르쉐 전 차종에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정비나 사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신차 우선 구매 혜택입니다. 보통 계약부터 출고까지 1년에서 2년 그 이상 걸리는 모델도 많습니다. 그래서 K-디션 구매 고객님은 원하시는 차종을 3년간 1회에 걸쳐 가장 빠른 생산 시점에 우선 배정을 해드리는 혜택입니다. 특히 한정 수량으로 나오게 될 GT3하던지 토링 패키지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과 같은 차량을 우선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한국은 포르쉐에서 큰 시장에 속하다 보니 신차 개발 테스트를 한국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K-디션 구매 고객님도 신차 개발 테스트에 함께하게 되시며 거기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는 차량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차를 미리 경험해보실 수 있는 스닉 퓨리뷰 행사에 초청을 드려 인사이트 또는 렉처도 함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디션 구매 고객님들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직 한국에서 50대만 출시되는 탈칸 터보 K-디션의 오너가 되셔서 이 독점적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퓨리뷰 행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